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터넷 강의를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거 처음이라 엄청 어색한데 너네가 정신이 뼈파를 차리고 들어주면 선생님이 더 보람이 없겠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복화사 필요하고 복화사 필요하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나눠줬던 학습지 문법학습지 8, 9, 10 10일까지 학습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화할 친구들은 뭐 있어야 돼요 필기 보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가 된다면 이제 강의 따라오면 돼 강의 따라오다가 그게 안되면 뭐라고 있어요 이해가 안될때는 강의를 중간에 스탑하고 다시한번 보고 또 이해 안되면 다시한번 보고 그래도 안되면 전화하거나 메시지 남겨야 되겠죠 오늘은 문법 이미 되었던 문법 수요동사하고 보스 amd 두가지 문법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동사는 뭐냐 수요동사는 수요라는 의미를 먼저 볼까요 수요하는 것을 수요하는 것을 수요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보죠 뭐 상장을 주다 선물을 주다 상장을 수요하다 숫자는 소식자를 써야 뭔가를 주는거야 수요는 그런 동사를 말하는거야 그래서 수요동사는 해석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지 이럴 때 누구에게도 목적이고 누구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야 이럴 때 누구에게를 완전 목적어라고 하고 무엇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이런 대표적인 수요동사 이런 대표적인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석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런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해요 해석이랑 똑같이 문자 만드는데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보낸다 보여준다 만든다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것을 수요동사 라고 한다 수요동사는 긴장의 형식이 도어드리냐 하고 잠시만 이터넷방이 이거 처음이라서 잘 안 돼요 뭐가 있지 예를 보기 전에 문장의 형식에서 보면 1위 3위 3위 5위5위 이 있는데 지금 수요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자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주어? 누가? 뭘 해줘? 뭘 해준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무엇을? 목적이 2개나 그런거야 단단 목적어 단단 목적어 이런것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 또 얘기할거지만 사형식 문장은 상정식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죠 단단한 방식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수요동사는 문장이 사형식 문장이고 사형식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장 해봤더니 내가 줘요 내 말한테 강조를 이렇게 된거죠 내가와 주어 내가와 동사 나에게가 강조를 넣어주고 캐럿을 직접 넣어주고 이렇게 사형식 문장에 나오는거죠 간략하게 말하는 사형식을 상정식으로 바뀐 때는 목적은 2개를 바꿔주고 이 사이에는 분양하면 안되죠 이렇게 둘 반드시 넣게 되는 목적이죠 그래서 I give my horse some carrots 이거를 상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give my horse 아 다시요 I give my I give some carrots to my horse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수요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수요동사는 누구한테 무엇을 주다라는 의문을 가지는구나 쭈바코 했더니 다시 한번 정리가 됐네요 쭈바코 말은 사형식 문장이었죠 주어 동사 관전 목적어 직전 목적어 관전 목적어는 누구에게 하고 속되고 직전 목적어는 무엇을 이라고 해서 된다 그래서 쭈바코처럼 사명식을 사명식으로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해요 1번 관전 목적어와 직전 목적어를 바꿔준다 저체대로 하면 되죠 두번째는 바꿔주는데 꼭자로 하면 되요 뭐가 필요해 이걸 줘야 돼 뭐 해준다 목적어 관전 목적어와 직전 목적어 바꾼 그 사이에다 전기사 말을 넣어준다 풀을 넣어준다 이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두 편 나는 준다 나의 호수에게 캐럿을 두 개 바꿔주면 또 어떻게 바뀐다 나는 준다 캐럿을 나의 호수에게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거죠 이제 살을 반대집 원하신다 풀을 반대시 쓰러준다 이 포인트에요 혹시 이 부분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친구가 있으면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학습하고 이제 수혈용사의 의리를 알고 사용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보통은 바꿀 때 전지사 2를 씁니다 그런데 전지사 2를 쓰지 않고 다른 전지사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2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4 또 4 4 언제 쓰고 5 언제 쓰는지 알아요 공부하는 친구도 이미 알고 있을테지만 다시 한번 학습지를 보면서 정리해보면 여기 2 대신에 이렇게 4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그것도 경우가 없으신 경우가 그냥 요런 동사들 요런 동사들 이렇게 사용식에서 사명식으로 바꿀 때 전지사 2를 사용하지 않고 4를 사용하더라 4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외워야되는 방법이 없어요 외우는 것도 재밌게 외우는 동사들 일단 한번 읽어보면 따라해볼게요 Make 4 Buy 4 Find 4 Cook 4 얘네들이 4을 써요 지금 공통점이 있나 만들어주고 사고 아 이거 다음에 우리 아 선생님 요리하는 걸 좋아해 요리를 해야돼 그럼 뭐 해야돼 요리를 하려면 마켓에 가야겠죠 시장에 가서 뭐 해야돼 장을 가야겠지 뭐 사야되지 하고 막 찾아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물건을 사야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해?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아하 이렇게 외우면 해야 되네요 요리를 하고 싶어 물건을 뭘 사야될지 생각하고 다 찾아봐 그리고 직접 사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만들어 아 얘네들은 뭘 사용해? 4 요리 만들 때는 4 2 대신에 4 이렇게 다 외워놓고 쟤네들이 뭐지 요리도 안되죠 아 이거 사양식에서 삼형식으로 만들 때 중간에 들어간 천지사가 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거고 2 대신에 어둠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더라 1식밖에 없더라 심성 아 he asked me a question 이렇게 뭐랄씁니다 2 대신에 와우 또 수업 시작합니다 자 뭐랄씁니다 여기는 브레이크니까 2 대신에 뭐랄씁고 아 볼을 쓰고 아 아 아 오 한거 또 하려니까 오 오케이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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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기 밑에 빈칸에 독과전 22페이지 보면 그림하고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아 비엔드 아이어리 일기 쓰면서 비엔네 이야기를 쓴건데요 It was my birthday 언니 자기 생일인가 봐 엄마가 자기한테 뭘 줬어 그림 보면 잠시만 독과전 좀 볼까요 오 마이 갓 독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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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나한테 뭘 줬어 습 습 잠시만요 엄만 엄만 나한테 뭐를 재 그저 백 위 업 룹 들어갔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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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는 뭘 보냈냐면 진호는 나한테 야곱모자 보냈어 이거 샘트 나에게 미 그거를 그 다음에 케이트는 보니까 한 번만 없죠 케이트 한 번만 남았는데 나한테 꽃을 사줬어 그럼 케이트가 사줬다 태여보이 누구에게 나에게 미 이거를 선플라워스 도톰이 It was so happy today.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했다. 아 얼마 전에 선생님 생일이었는데 우리 가족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생일이 지나면 이런 대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슬퍼 I was not so happy that day but maybe she or she is very happy anyway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엄마는 내게 티셔츠를 사줬다. 엄마는 my mom 사줬다. 나의 과거 형태 but 누구에게? 나에게 미 뭐를? 티셔츠를 티셔츠를 셀 수 있는 하나의 명사니까 반드시 반사 어를 써야 되죠. 내 남성체는 my brother 건네주었다. 패스의 과거 형태 나에게 미 뭐를? 대착을 손에 해줬어. 그죠? 선생님 빨라하지 못한 사람들은 stop stop 하고 써야되요. 지금 진행합니다. 3번 나는 그 자에게 충고를 해줬다. 나는 충고를 해줬다. 충고하면 give. 과거니까 gave. 충고를 some 그는 자신에게 그는 보냈다. 그는 보냈다. 샌드의 과거 형태 sent 그는 그의 자신 아내에게 he's violent 의료 선물같고 그것은 응 5번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에게 여러분에게 해줬다. 그 여자는 이야기했던 제 기분에 대해 과거는 theory 자신의 아내에게 her child 예 이 뭐를? 스토리를 여러 번 견디겠습니다. 2번 어포메카트 부착사라 이상한 부분 찾아볼게요. 그들은 사줄 거다 새로운 인형을 표현하지 말자에게 간접 목표가 이제 나왔고 직종 목표가 이제 나왔어. 순서가 우리가 사용시켜서 복잡해서 갈 수 있어. 전치사 추가 필요는 사실 알 수 있네요. 바이럴 농사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생각 찾아내고 음식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좋아했죠. 2번 나는 보여주었다. 우리 부모님에게 렌트코트 카드를 누구에게 무엇을 갔네요. 우리 왜 여기 들어가서 이상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3번 그들은 보냈던 메시지를 에브리 멤버에게 어비스텐니스 클럽의 멤버들 모두에게 여기 간접 목표가 나왔죠. 메시지 간접 목표가 나왔네. 근데 투고 이전에 세트는 일반 기본 공개잖아. 어쩐지 진짜 풀어주는가 해버리시나? 틀어주면 되겠지. 4번은 아빠가 만들어 주세요. 저녁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저녁을 받혔어. 은천지사 뭐가 필요하네? 은천지사 동사 메이크인트 벌써 은천지사 오가 빠졌구나. 더플리스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 필요하네? 은천지사 2가 필요한데 동사 보니까 에스크네 그럼 뭐야? 수지 말고 뭐라고 써요? 어부를 써야겠다. 오케이. 넥스트 사양식에서 한 명씩으로 한 명씩은 사양식으로 바꿔보자. 아까 기본 공식만 같고 사양식에서 간접 목표가 직접 목표가 를 서로 바꿔주는 전지사 초나 어부를 써주자 이 분식까지도 이루어갈지 이루어갈지 생각해도 되겠네. 그러면 sometimes cooks 할머니는 가끔씩 요리하세요. 치킨 수프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먼저 나오면 우리에게 치킨 수프를 이런식이 되는거죠? 이 분식은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번 나는 보냈다 이사벨에게 먼저 나왔고 생긴 칼도 뒤로 나왔어 바꿔치기 하고 동사 뭐 들어가 솜 들어가 여러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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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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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렇게 다시 무섭 앞부분 그렇게 한테 말해주세요. 스테인더 유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꿔치기 하세요. 두들어진다 정해점라 쓸데 Stay 따뜻하게 해볼까 띵 띵 띵 띵 그 여자가 가르칩니다 수학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레시설 들어가면서 메스 직접 목적으로 직접 나와 서로 슬슬 바꿔주면 뭐 들어가요? 레시프를 앞으로 하고 메스들을 가면 되겠지 잠시 상상화진다 띵 띵 띵 띵 됐죠? 어후 여기까지네 음 강의를 원래 쭉 해서 두 번째 문법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가 다 녹음이 끝나고 너무 10분밖에 안되고 회사는 지금 다진 녹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끝나버렸네 끝나버렸네 아휴 이거 안보이니까 엄청 복잡하다 아 8명으로 녹화되네요 오여튼 이렇게 해서 사형식 문장 수요동사 되었고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는 거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선생님은 점심 먹고 이제는 뭐하는지 모르지만 점심 먹고 문법 보스 A&B 구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Bye 아이고 선생님 밥 먹고 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아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찍어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다시 두번째 문법 진행할게요 두번째 문법은 보스 A&B 보스 A&B는 A와 B 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가 아니라 두개 여러개이기 때문에 봉사는 복수형태를 맞죠 주어가 복수형태를 맞죠 봉사의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서 타무가 그 사람같이 되고 싶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타무는 3인칭이고 단수고 시대가 현재야 이럴 때 동사뒤에 S를 붙인다고 우리 규칙을 배웠는데 또 조도 똑같이 3인칭 남주라 S를 붙이는데 한 명씩일 때는 S를 붙여요 라든지 두 명이잖아 타무일 때는 혼자니까 S를 붙이고 조일 때도 S를 붙이고 근데 보스 타무랑 조 둘 다 하니까 두 명이야 이럴 때는 조 원측 되는게 아니라 동사 원래대로 쓰는거야 보스에 의미는 복수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면 교과서는 23쪽 보고 학습지는 10쪽을 보면 이런 표가 나와요 표를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민수랑 수진이는 둘 다 피자를 좋아하고 둘 다 베이스볼을 좋아하고 둘 다 뮤직을 좋아한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구요 또 수진이의 입장에서 보면 수진이는 피자랑 프루트 같이 좋아하고 또 민수는 매스하고 뮤직을 좋아하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 민수는 빼고 업무하면 돼요 민수랑 수진이가 피자를 좋아한다 민수랑 수진이가 피자를 좋아한다 민수랑 수진이가 피자를 좋아한다 민수랑 사카랑 베이스볼 좋아한다 민수랑 사카랑 베이스볼 좋아한다 이것도 있네 A&B를 쓰면 되겠지 두번째는 민수랑 수진이는 둘 다 음악 좋아하나요? 민수랑 수진이 둘 다 음악 좋아하니까 민수랑 수진이 둘 다 자리야 민수랑 수진이 둘 다 자리야 보스 A&B 들어가야지 3번은 민수는 뭘 좋아하냐면 민수는 매스랑 뮤직 좋아하네요 매스랑 들어갈 말은 뮤직자리야 그리고 보스 A&B 구문으로 보스 & 뮤직 들어가야지 네번째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부분 수진이는 피자 프로즈를 좋아하는 뮤직자리에 피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둘 다 좋아하니까 보스 A&B로 마무리하면 되죠 그러면 학습지 A번에 1번부터 문제 풀어오면 제인과 윌리엄 둘 다 모두 캐나다 출신이다 제인과 윌리엄 둘 다 보스 A&B야 그니까 답은 보스 A&B 들어가면 되겠지 2번은 아들라이크 페이크 아이스크림 둘 다 똑같이 보스 A&B 구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너무 쉬워요 자 B의 틀린 걸 찾아보자 틀린 걸 찾아보자 어디가 틀린 걸 볼까요? 보스 나왔고 A&B 나왔고 얘네들은 둘 다 비교대 무엇을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I에 맞추는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두 명이 복수니까 뭐라 그랬어? 복수니까 레시프를 쓰면 안되고 R을 써야된다 밥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 그녀는 똑똑하고 재미가 있다 똑똑한건 똑똑한건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똑똑하다 뭐 스마트 재미있다 재미 듣고 여러가지 있는데 걔가 얘기하는 사람들 막 없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사람이 펀니하다고 얘기하자 그녀는 스마트하고 펀니 스마트하고 펀니가 들어가겠지 스마트하고 펀니가 들어가겠지 스마트하고 펀니가 들어가겠지 둘 다 나물까 뭐였어요? 보스 A&B 들어가면 되겠지요 오케이 어? 뭐지? 여기까지인가? 다있나? 뭐야 뭐야 다 끝났잖아 아까 이만큼 못한거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수업이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안 끝났네 기다려보세요 왜 끌리냐 왜 끌리냐 왜 끌리냐 끝났냐 왜 끌리지 끝난거 맞네 선생님 지금 허무한 상황이에요 반복하다 하려고 했더니 5분이 끝나버린 상황이라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오늘 뭘 배웠느냐 수요동사 들었어 수요동사는 뭐 했냐 정리하는거에요 지금 수요동사는 누구한테 무엇을 준다라는 동사였고 그런 동사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누구한테 무엇을 사주다 또 뭐가 있지 누구한테 무엇을 만들어 주다 뭐 찾다 물어보다 뭐 이런 동사들 이런게 수요동사라고 했지 수요동사는 수요동사는 수요동사 목적으로 반복직목 해가지고 사형식 문장인데 사형식을 뭐로 사형식으로 바꿔싶다 두개 문장 목적으로 두개 바꿔주고 사회전치사 토를 써준다 그랬는데 어떤 애들은 바이나 메이크나 바인드 같은 애들은 그 대신에 뭐 써주고 4를 써주고 4를 써주고 4를 써주고 4를 써주고 5를 써주고 5를 써주고 여기까지 정리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배운거 두번째는 보스 A&B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하나일 때는 주와 동사 일치를 시켜주는데 보스를 쓰면 복수 취급을 하니까 만약에 동사가 나올 경우에 동사와 일치를 시켜라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훅 오늘 수업 다 끝났어요 아까 선생님 40분짜리 찍었다가 핸드폰의 문제로 50분 된거 다시 찍고 50분짜리 남은거 다시 보스 A&B로 마무리한거 조금 더 끝내면 편집해서 흰색이 쭈루룩 붙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여튼간 동영상 촬영 오늘 처음 했는데 좀 나쁘지 않았죠? 다음은 이런 문제없이 한번에 깨끗하게 현재 펼줄테니까 아 네네들 할 일 뭐야? 열심히 공부하기 잘 따라오기 혹시 잘못하면 질문하기 알겠죠?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See you next time